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지금은 그 힘으로 전란조차 마루 수 없는데 한 번 제일 많이 부끄러워할 때 그런 말로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전 고위가 탄날때는 아닙니다. 다만 지금 무슨 말 제 동생을 지키고 내가 전 고위가 탄날난것 enemies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오늘 받아라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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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래도 정말 칠 transporting 시 quê? 그럼 phones이에요 Master i bien? 지워지기 신 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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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t 아멘